불고기나 삼겹살 자 일단 적당한 크기로 썰어진 소갈비를 준비해 주시고요 기름기와 심줄을 제거하고 찬물의 담과 핏물을 꼭 빼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 고기와 살을 먼저 분리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뼈를 떼어낸 다음에 심줄에 칼집을 넣으시고 석쇠에 구워도 좋고요 뜨거운 물에 데치면 이 심줄 자체가 오그라들어서 뼈만 남게 됩니다 오늘은 고기를 다져서 그 남은 뼈에다가 다시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뼈와 고기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양념은 불고기 양념이랑 비슷한데요 요즘은 지방에 따라서 그 각 지방의 특색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떡갈비를 만드는 곳이 꽤 많은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 양념은 아주 기본적인 예전에 쓰시던 아주 기본적인 그 정도의 양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양념에 재운 고기를 이제 이 손질된 뼈에다가 붙일 건데요 뼈가 앞뒤가 보이게끔 위와 밑이 보이게끔 해서 싸주시고요 굳이 이 뼈를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요즘에는 새송이버섯이나 다른 채소를 사용해서 다 익힌 다음에 그 채소와 고기와 함께 드실 수도 있으니까 굳이 이 뼈를 사용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떡갈비를요 완성 접시에 담으시고 잣가루와 실고추를 이용해서 가니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호에 따라서 깨도 좀 살짝 뿌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떡갈비가 완성됐습니다 쪽은 날이 다시 인도하시고 예전국에서 모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샐러드가 가장 먼저